코스피 209월문 선물지수는 전일보다 1.85포인트 상승한 437.7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베이시수는 마이너스 0.68을 기록하며 배고데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34.9원으로 전일보다 2.8원 내렸습니다.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늘면서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고 환율이 내림현상을 보였습니다.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체인 3연물의 종가는 전일보다 오른 1.384%입니다. 장기체인 10연물도 2.060%로 전일보다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0.09포인트 오른 14.84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불거질 때마다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고객예탁금은 23일을 기준으로 66조 601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객예탁금은 연체에 비해 3%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